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동사를 알아볼거에요. 액트아웃이고 플레이아웃이 있죠? 자, 액트는 행동이 나오는거에요. 따라서 행동을 막 드러내는 것, 설쳐내는 사람을 뜻해요. 반면에 플레이아웃은 이 아우트가 행동이 나오는게 아니라 펼쳐지는걸 말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펼쳐지느냐, 뭐, 또는 물론 몸이 소진되다 이런 뜻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마르코는 또한 중단한다. but she's nothing. 아무 말도 하지 않고 waiting for us to speak. 그녀가 말하길 기다린다. it was not your fault.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그녀는 조용히 말한다. what happened to Tara? Tara에게 일어난 일은 거식인 자기 잘못이 아니야. and also the what happened to 이렇게 한거죠. Tara에게 일어난 일은. the circumstances, 상황은 may have played. may는 지금 추측을 하는거죠. 과거 일에 대해서. played를 보시면 되죠. 해보시면 무시하고요. in the same way, 같은 식으로 전체가 생략되고, regardless of, 상관없이 같은 식으로 played out, 펼쳐지다 이런거죠. 펼쳐져다, 펼쳐지다. 여기 played out이 되겠죠. 펼쳐지는지, 똑같은 식으로 펼쳐졌을 수도 있다. 이런거죠. 그리고 내려가면은, you what I did. 당신 혹은 내가 했던 어떤 일하고도 상관없이. you can take away anyone's own free will. 누군가의 자유의지를 자기가 뺏어버릴 수는 없는게. that was one of my very first lessons. 그게 내, 나의 첫, 그, 인생 교훈 중에 하나야. 이런거죠. 2번, you are in middle school now. 지금 수업, 학교 수업, 중간 수업 중이네. so if you act, 설쳐되는거죠. 수업 중에 act out. 혼자,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까불고 마음이 설쳐되면, you will be sent to principal, 교장실에 보내버린다. 이런거죠. a, b,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out고요. 쭉 나옵니다. it is not your fault. she says kindly. what happened to Tara? 거시기는, 그래놓고, what happened to Tara는, 우향전이 된 표현이죠. 예, 우향전이 된, 컴마 찍고, 다음에 나온거죠. 우향전이 된 표현이에요. 예, 뭐,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도 있죠. 예, 요점은 요구하고 관련된 건 아니지만, 뭐, 점 찍을 수도 있죠. 우향전이 된 표현이고요. act out, 연기하다도 있고, 실행하다. 음, 행동으로 만드는 거, 연기, acting이라고 그러죠. 연기하다. 실행하다도 되고요. 또는 요 설쳐되다, 요편 꼭 알아둬요. 설쳐되는 거. to express, 이런 과도하게, 과도한 방식으로, conscious understanding, or regard for, 사회적인 어떤 적절성을, 의식적으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런거죠. Jennifer did a superb job, 뛰어나게 했다. acting out, 연기, the role of, auntie, marie, and pray, 그 연기에서, 메리 아주머니 역을, 잘해냈다. 이런거죠. why do you two, only actors, 왜 이렇게 설쳐되, you have a baby sitter만 있으면, 이렇게 되는거죠. play out는 펼쳐지다, 펼쳐지다, 전개되다, 끝까지 하다, 능동으로 하면, 또는 이제, pray가, 사람의 김, steam, 힘이 빠지는거, 소진되다, 역을 하다, 이런 뜻도 있긴 있죠. 자, let's keep our heads down, 잠시 우리 머리를 이렇게 내려놓고, and see how things, 일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살펴보자. the circumstances may have, may, prayed, 이렇게 본문 내는거죠. 아마도 못무했을 가능성에서 상황은 전개되었을 것이다, 이런거죠. 본문에 있는거죠. in the psychotherapy group, 그룹 심리치료에서 환자들은 free to play out, 자신들이 상상력들을 자유롭게 한다, 이런거죠. the union reforms, 노조의 계획은 played out, 끝까지 행해졌다, 백그라운드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실업의 배경에도 불구하고, she has them to play out the game, 그 게임을 끝까지 플레이하려, 결심만 했었지만, 이분도 she, 그는 barely see out of the line, 오른 눈으로는 볼 수도 없었다, 이런거지. be sure to spend, pace yourself, pace를 지키세요, 안그러면 your energy will be played out, 에너지가 소진될겁니다. if you come to close, finishing the race, race을 끝내기도 전, 가까이 가기도 전에, 이렇게 되는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